여기 서세요. 여기서요. 여기서요. 잘해 잘해 잘해. 야 근데 너 끼어 있어도 모를 것 같아. 흰색이라서. 봐봐, 봐봐. 야 끝 쪽에 잠깐만. 근데 여기 멤버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인어공주 이름 알아봐. 인어공주? 알지, 생글자. 아, 아. 리온 뭐 이런 느낌. 근데 저희 이거 대화 주제가 뭐예요? 엘리스, 엘리스. 엘리스가 아니지. 근데 갑자기 인어공주가 왜 나왔지? 아, 갑자기. 머리 잡고. 아, 아. 잘 무시해. 누가 지워주자, 인어공주. 에릭 어때, 에릭. 아, 에릭. 인어공주 이름은 김봉남 어떤가. 봉남이요. 저희 에이투비는 늘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에리얼. 에리얼. 에리얼, 에릭이 비슷하네. 에리얼, 에리얼. 브이. 아, 뭐요? 거든요. 오,也可以. 오늘의 주인이 사라졌네 이 카메라는 제껍니다 안녕 지금은 세이브 비 리허설이 아니겠다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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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지마 이거 아마추어야? 왔어? 왔어? 카메라 왔니? 카메라 왔어? 세이브 비 리허설 너무 예쁠 것 같아 예쁠 것 같아 예쁘면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래라면 포즈가 있습니다 애매 이영 너무 저세상 갑옷가? 오빠 저세상 갖고 왜 함께할래? 지금은 명한 차례입니다 와 잘생겼다 알아요 아니면 유진이가 나보고 해주라 했거든 이거 아빠한테 내가 삐져서 안을 찍뻐라 했어요 아빠한테 안했어요 해준다라고 했지 안의 옷 벗어주면 안돼요 재밌게 찍어달라고요? 제 얼굴이 약간 재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일한 중학생 예뻐졌다 이름? 결경? 한성이다 느끼해 여기서 오신 소감? 행복해요 너무 영혼이 없으신 분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 여기서 오신 분이 모든 멤버들이 다 이쁘고 잘생기고 특히 진짜 에이비팀은 그런 거 영혼들 너무 천사같고 안녕 노일이 올게 오 우리 오늘따라 좀 나야 다건이가 오늘 염색을 하고 왔는데 네일을 하고 네일을 해버렸지 언니도 보여줘 나 네일을 했는데 네일을 했는데 뭔데니? 염색해서 물들어 스와이프 그거 나한테 좀 가해줄게 예쁘다 좋아요 너무 반기해줄게 아 이렇게 해야 재밌는구나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비판왕 즐거운 상황 신나 Rule 제가 부모님의 관리 안녕 안뇽 이번 브이로그 형욱입니다 ㄹㄹ ㄹㄹㄹㄹㄹㄹㄷ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ㅆㄹ 아니 근데 이건 집중해야돼 시청BOY 봐야되거든요 멋쟁이들 멋있으면 다 언니래쓰 정면에서 보고싶은데 그건 나중에 유튜브에도 보는거죠 어 여기 다 나오나? 댄스 윙크 저기 봐봐 오 브랜카드 이뻐요! 예쁜 보이! 이영아! 내 친구예요! 여윤이 안 가신데? 미안하지? 아 태환이 오늘 잘생겼다 댄스 좀 알아봐 웃어봐 아 피로 오늘 잘생겼다 야 너 오늘 잘생겼다 아니야 아니야 아무나 말한 거 아니야 커피 한잔 아니야 아 그렇게 부른데 피로해줘 커피 한잔 안돼요 피로야 너도 브이로프 찍어? 원래 제 카메라가 아니긴 한데 잘 나와 예쁘다 오 피로야 진짜 잘 나와 잘생겼다 이제 우리 혁진이가 언어포를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혁진이만 볼 거고요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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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굴에서 몇 번째로 제일 자가는 거 맞습니까? 본인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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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첫번째는 누구죠? 첫번째 노코멘트 하겠어요 노코멘트 한다고 하시네요 전 항상 첫번째거든요 쟤 왜 저래? 지효씨 오늘 매니아 때 크롭티를 입는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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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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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어? 굉장히 제가.. 렛츠고! 둘, 셋, 넷, 다! 이거 앞에서 봐야 되는데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지금 혁진이가 어멋불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혁진이 보여드릴게요. 아우, 아주 귀여워. 여멋불 하자. 좀 이상해요. 왜 이쪽은 좀 뽀샤샤하게 나오는 게 맞죠? 기분 탓인가요? 그건 너를 찍고 있고 이건 우리를 찍고 있어요. 얼굴 차이는 어쩔 수 없네. 오,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 말 못 시작하나 이제 무슨 대꾸냐고 싶어. 거꾸로 똑같이 해줄 거야. 아, 진짜? 오, 정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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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무슨 일 있었어? 리더로 이제. 아, 너네 좀 벌려. 아, 너네 좀 벌려 이랬어. 아, 너네 좀 이 자리로 가. 오, 진짜 잘생겼지? 직캔 같지? 아이돌 직캔. 오, 진짜 직캔 같다. 오,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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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나 잘 빠진 것처럼. 왜, 왜 저러는 건지. 나 이제 나 이제 나 잘 빠진 것처럼 안問지 burst depuisから nota. 아 왜 저러는 건지. 오오, 오! 자랑해야지. 가건아 자 우리 A2B 미모 원탑 나는 오빠처럼 그러지 않아 뭐지? 저 표정? 장난이 아닌가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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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복근 다려 위험해 근데 다들 진짜 의상 준비 털림비로 못 봐 잘 보죽 우와 보여드릴게요 왜 오래를 했는지 인간 지니집 와 영상 잘 나오겠다 진짜 프로포셔널한 모습 앵글에 담고 만족스러워하시는 감동 11이에요 여러분, 11입니다. 11에 신입들이 나오는 11이라고요. 짠!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7 멤버로 들어가고 싶어요. 블랙카드가 바뀌었어. 저기, MG세대 블랙카드. 너무 귀여워. 자꾸 geld. habits projets 사과 잘라야지. 사과 어떻게 잘라요, 언니? 믿는다! 알겠지? 아, 이제부터 막 퍼포먼스를 위해서! 배송합 과연의 역사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이게 바로 것입니다. 와, 포포먼스 대박! 와, 사과 잘 찢어졌어. 와, 아영이에요. 지금은 저희 팀이 매니악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와, 아영! 생각보다 대파가 하이! 하이! 아영 단미예요. 아감을 소개합니다. 저번 시즌부터 여기서 여러 해 함께하고 있는 제 문신. 이 분 핀은 누구인가요? 여기 매니악 핀은? 단미는 지금. 저도요! 왜? 저는 유튜브 보고 여러분 영상 보시다가 민기랑 유튜브가 갑자기 너무 보고 있으시면 제가 화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티비. 안녕? 반갑티비. 이 카메라는 우리가 접수했다. 약간 많이 보던 구독 아닌가? 오랜만이야. 내라야. 보고 싶었니? 어, 배터리 없대. 벌써 우리를 보고 이렇게 아쉬워하다니. 강전이 된 거지? 아, 우리 좋아서 오. 어떡해. 이렇게. 우리는 밥을 먹을 거고요. 오늘의 메뉴는 한 솥 도시락입니다. 저는 다음이 오오이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지 못해요. 다들 밥은 먹고. 위로도 보세요. 밥은 먹고. 밥은 먹고 해야지. 이제, 짬막을 내주실 수 있어서 중화고. 퀽! 카메라 훔쳤듯이.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를 버려두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언제해요? 아, 정말. 아, 정말. 어디서 찍으셨는데요? 저기요, 여기 가는 길에. 저희가 준 거 아닌데? 저희가 버린 거 아닌데? 아닌데요? 여긴 있었는데요? 어, 저희 아니다. 아닌데요? 왜 남 탓을 그렇게 막 그렇게 하냐, TV? 나 완전 속상 TV. 왜 속쌍 티비 자꾸 그렇게 하면 나 속쌍 티비 왜 속쌍 티비? 삐짐 티비 삐져라 티비 삐져라 티비 여기 잼민이들의 대결 나 완전 삐져네 근데 나 얼떨결에 브이로그를 혼자 하게 됐어 아직 여기서요 2회차 신참인데 브이로그는 너무 험난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민지야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더 여왕 짜잔 언니 단비꼬야 해주세요 도시락 단비꼬야 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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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하나 에이블들 아 하면서 드려야 돼 에이블들 아 에이블들 아 맛있어? 맛있어서 화가 나셨나 봐요 말 먹었지 뭐라고? 응 황주씨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민지야 잠깐 조용히 해봐 거짓말은 하지 말자 우리 화장 잘 됐다 말고 이쁘다고 해주면 안 돼요? 단비 오늘 제일 예뻐 근데 귀가 너무 치렁치렁한 거 아니야? 왜 예쁜데 왜 그래 그래 왜 그래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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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쁘다고? 너는 왜 이렇게 무섭지 오늘? 표정이 영혼이 하나도 없어 영혼로 두번째 버전 귀엽게 사랑스럽게 하나 둘 셋 귀엽게 사랑스럽게 섹시 라이브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개인기 해줄게 원하는 건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몸으로 말해봐 할까? 노래를 들었어 노래를 들었어 에어팟? 스피커! 노래를 듣다가 연결을 한 거지? 소리도 불쌍네? 스피커에 연결을 이렇게 라이브에도 안 와 여러분 제가 이걸 해볼게요 주제를 뭘 해봐? 내가 해볼게 뭐 했는데? 아 뭐야? 이게 뭐야? 처음 1부터 다시 해줘 이거 하면 친구들은 이거 어쩌라고 1부터 다시 해줘 시작해요 1 더하기 2는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됐어 그만 아니 누나 잘했어요 누나요? 제가 왜 누나예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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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동감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반말 할 걸 그랬나봐요 반말해 누나 해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